뭐야 이상한 거 우리 여기 딱 사람 없을 때 혹시나 우리가 결승에 진출할 거를 대비해서 컷 좀 따놓자 평소 김경훈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참 모자란 형이지만 저는 경훈이 형이 이 자리까지 올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고 정말 경훈이 형과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평소 오염빈 플레이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나는 솔직히 지금 동민이 형이 아니라 내가 이 앞에 서 있는 게 참 감동스럽고 오늘 누가 우승했든 정말 우리 멋있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자 좋습니다 누가 우승을 하든 서로 오빠 2라운드 때 파트 몇 점 나왔죠? 아 비켜 지금 결승전이 컷다고 했잖아 우리 3인 결승했죠 아 오케이 오케이 탑3? 야 너 탑보할래? 4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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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승 넌 거기 하면 안 나와 형도 카메라 오빠도 안 나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오빠도 좀 더 좋아 이거 우리 스태션에 저는 결승하고 한 10대 초 같아 1회 2 1회 2 1회 2 1회 2